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협동조합 하우스에서 무슨 강연을 했는데 문과 트럼프의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권 교수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민 미래포럼 세미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서 거기에서 탈진 탈지실의 시대라는 주제로 진중권 교수가 강연을 했는데 이 협동조합 하우스 중앙홀 거기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과 상상력을 합친 소위 기술적 상상력이 바로 권력이 됐다 이러면서 기술적 상상력을 선용의 유토피아를 만들지 않고 과거 사건을 왜곡 거짓말 해서 그런데 활용해 가지고 오늘날 디스토피아를 실현했다 이런 철학적인 말을 이용해서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를 실현했다 왜곡 거짓말과 뭐 이런 것을 왜곡된 거 거짓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짜하고 진짜가 뒤섞여 가지고 대중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라면서 대중이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자 민주당이 신이 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를 만들어 놓고는 이 허구를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 교수는 대중은 거짓일지라도 거짓말을 더 믿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중은 재밌는 이야기 듣기 좋은 허구를 원할 뿐 사실은 불편해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은 뉴스를 문화 콘텐츠로 여기고 뉴스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진 교수는 과거에는 기자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 또 탈진실의 시대 진실을 벗어난 시대가 됐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큰 거짓말일수록 쉽게 믿고 대중이 원하는 건 멋진 판타지 같은 그런 거 환상적인 거 이런 걸 믿으며 1930년대 나치 독일이 그랬는데 꼭 하는 짓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 교수는 미국의 트럼피즘 소위 트럼프주의가 한국에서는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전략의 공통점은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진 교수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집권 세력이 잘못을 사과하면 지지층이 실망하게 되니까 진리와 윤리에 입각하는 대신 매번 힘으로 돌파하는 것 힘으로 무지막적한 힘으로 돌파하자 한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내세운다고 신란하게 이 정부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진 교수는 집권당 지지층 절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내용의 진실하고 거짓이 뭔가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이들 또 문재인 정부의 명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거짓일지라도 집권당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진 교수는 과거에는 좌우로 나눠 싸워도 하나의 세계 사실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현실과 또 다른 대안적 사실 거짓말, 거짓말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조작이 진실인 세계하고 표창장 조작이 거짓인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정과자와 바로 이대목입니다 정과자와 법무부 장관이 팀플레이를 하는 세상이 됐다 하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에 기반한 음모론을 장관이 믿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었는지 그걸 일부러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모론을 장관이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소위 범죄자가 한 것을 믿어버렸다 조작된 녹취록에 기반한 소위 정과자가 한 음모론을 장관이 믿어버렸다 이거죠 또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언론이 명백한 사실을 소개할 때도 균형 보도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의 절반은 거짓말을 반영해 채워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 교수는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안현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소위 거짓말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전부 그렇게 뭉쳐있다는 겁니다 집권 세력은 개별적 사실보다는 게임 시나리오처럼 일종의 세계관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대중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설명을 또 이어갔습니다 진중공 교수는 야당이 개별적 사실을 갖고 현 집권 세력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프레임 자체를 드러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법무부 장관과 전과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팀플레이를 하는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개탄스럽고 위험한 세상인가 이거를 갖다가 강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끼친 앞으로의 영향 정치사회 문화 제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정신적인 고통을 준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한 번쯤 걸러내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